네미탈 섞는 것 같아요 자 네미탈을 섞어 보겠습니다 이건 리프트라고 하고 이건 삽 모탈톡 자 일단 물을 붓고 네미탈 네미탈 이건 모래와 시멘트를 섞어 놓은 것 자 믹스 여기로 자 이 폴리티넛이 있으면 바라보지 않도록 바라보다가 눈으로 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튑니다 그다음 또 네미탈을 더 이게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이게 40% 영국 같은 데는 30킬로인가 되는 것 같아요 40킬로는 너무 무거워요 25킬로나 30킬로도 너무 좋겠죠 25킬로나 하세 예 으 으 으 으 자 이거 4미터를 돌릴 때는 반드시 방진만 쓰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. 그래야 이런 나쁜 미세먼지가 몸으로 덜 들어가죠. 모든게 우리 몸에는 다 해로운 것들이에요. 근데 이거 마스크 안 쓰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. 너무 좋았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